안녕하세요. 해까불림 혜운입니다. 저희 멤버는 송예원, 신현지, 김채원, 양지민, 신수아, 세예진입니다. 학교에서 음악회 하는 걸 보고 엄마한테 말해서 하게 됐어요. 저는 역사 드라마를 보다가 여주인공이 해금을 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소리가 너무 예뻐가지고 엄마한테 해금이라는 악기가 있는데 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시작하게 됐어요. 손가락이 앞으로 유체적인 고통이 있어요.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음악하는 건 인 듯하고 저는 생각하셔가지고 그래서 할머니를 설득시켜서 이제는 찬성하고 계세요. 외국인 지지자님을 만나서 같이 공연도 하고 그런데 영어를 못해서 해금을 하면서 어쩌면 제가 안 했으면 해보지 못한 경험을 쌓아올린 것 같아서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곡이나 해금으로 이루고 싶은 거를 해서 나중에 행복해지고 싶어요. 해금이랑 같이. 치유해 주는 거예요. 힘들거나 할 때 음악 같은 걸 들으면 되게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요. 해금을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cional 업로드립니다. Fold바툴. 그럼~~ 해금isations. 감사합니다.